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입니다. 14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내 딸 하자 7회 방송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 보이시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내 딸 스승님을 전격 방문하는 장면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김용림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장민호도 MC이지만 스승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양지은이 스승님 조용수 작곡가를 찾아가서 본인의 데뷔곡이자 신곡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양지은의 이 데뷔곡 신곡의 최초 공개 무대도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내 딸 하자 7회 방송에서 양지은이 신곡을 최초로 공개하는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통해서 7회 방송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내일이죠? 15일이죠? 스승의 날을 맞이 내 딸 스승님 전격 방문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과 김태연에게는 장민호가 스승님입니다. 눈치 백단 꽃사슴이 효플라이즈의 최대 위기?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장민호에게는 이 컨셉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 김다연과 김태연이 접근해서 스승으로 모시는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을 포획, 아기범 전공이라고 하는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김다연도 이렇게 스승님을 찾아서 등장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카네이션 두 송이 같이 왔다 별 장민호도 이제 스승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나이로나 여러가지로 봐서 어... 맏형 아닙니까? 미스터 트롯의 아... 탑식스의 맏형이죠. 그리고 이렇게 별사랑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있고요. 스승님 앞에서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는 트럭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김태연이 스승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용님의 집으로 기습 방문을 합니다. 자 은가은의 모습이 보이고요. 양지은의 모습이 보이고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용님의 의상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김용님의 옷을 입고 37년 경력을 기운을 받습니다. 유명 가수가 되어서 롱런할 수 있는 기운을 받기 위해서 김용님의 의상을 입고 김용님의 집에서 노래를 무대를 꾸밉니다. 은가은의 보시겠습니다. 방구석 무대를 꾸미는 것이 넷달하자 7회 방송의 장면들입니다. 스승님의 기운을 받은 방구석 득음의 현장에 마리아와 양지은과 은가은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스승님 김용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김용님은 미스트로 시즌2의 마스트로도 활약을 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은과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넷달하자 7회 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양지은이 조용수 작곡가 여러분 아시죠? 가요계 히트곡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조용수 작곡가 우승 특전곡을 양지은에게 주는 모습도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신곡을 만드는 과정도 공개를 하지만은 양지은의 신곡 사는 맛의 무대가 첫 번째로 공개되는 장면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용수 작곡가는 이제 나만 믿어요 이명웅의 신곡도 만들어서 대히트를 친 히트곡 제조기입니다. 자 조용수 작곡가가 양지은을 만나서 신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쓴 곡이 양지은의 대표곡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포부를 갖고 신곡 사는 맛을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이 나면서도 마음이 뭉클하고 응어리가 풀어지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신곡의 컨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양지은을 섬세하고 멋있는 보컬리스트로 세상에 내놓고 싶은 마음으로 신곡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신곡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지은이 내 딸 하자 7회 방송에서 신곡 사는 맛을 최초로 공개하는 무대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양지은의 신곡 사는 맛은 오늘입니다. 오늘 14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를 시작합니다. 공식으로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밤 10시 내 딸 하자 7회 방송에서 최초로 무대 영상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용수 작곡가가 작곡한 사는 맛. 양지은 입장에서는 데뷔곡입니다. 그동안의 양지은은 자신의 노래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공부하고 국악을 공부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계속했지만 본인의 노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지은은 미스트로 시즌2의 첫 방송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제주도에 있는 두 자녀를 갖고 있는 제주댁이다. 전업주부다. 과거에 노래를 국악을 했고 노래연습을 했고 대학도 국악을 전공했지만 본인의 노래가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통해서 미스트로 시즌2의 진이 됐는데요.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의사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치과의사를 하다가 양지은이 너무 바빠서 경기도로 이사와서 지금은 남편이 전업주부로 변신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은을 외조하고 있는 게 양지은입니다. 양지은의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지은은 본인의 데뷔곡이자 신곡 사는 맛의 무대를 내 딸 하자 7회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가고 이 무대가 내 딸 하자 7회 방송의 가장 하이라이트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로 시즌2의 양지은 내 딸 하자서 데뷔곡 사는 맛 무대 첫 공개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오늘 밤에 방송되는 14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내 딸 하자 7회 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그리고 이 방송에서 양지은이 데뷔곡이자 신곡인 사는 맛의 최초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 편살 60포 한 팍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특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금 가격 인상을 결정해서 이번 달에 구입하시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세 편살 구입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복세 편살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무릎담요를 비롯해서 11종의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명웅의 굿즈도 선물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